아 지난 1년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지 거리 두기, 마스크 쓰기, 재택근무, 원격회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만 했어 나 혼자 일을 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춤으로 회의하고 대면으로 아무도 못 봐 우리 공감 기부 회원님들 너무 보고 싶다 I don't wanna cry Breathe right in my eye I'm holding down Without you, I'm holding down 공감이 필요한 것은 돈 시간 사람들 다시 요청해 공감은 원할래요 이런 말 쉽진 않은데 항상 조심스러워 모금 너무 어려워 그래도 기부 요청 너무 두고 마운 기부 회원님들 공감과 함께 Fly high Flying high 저마다 빠졌던 이 세상 속에서 다 같이 행복하자고 고마운 그대 우리 같이 가요 가자고 나 거리 두기 모임은 자제하기 나 혼자 영상 찍기 이렇게나 신나 불고 내 맘 알아줄까 고마운 맘 전해질까 아직은 나 혼자 공감 기부 감사해요 공감을 응원하기 활동에 관심 갖기 주변에 전파하기 또 기부 회원 기다리고 공감의 기부 회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오늘도 사랑해 공감 기부 회원들 고려 공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